핸드폰 보기 전지 핸드폰 보기 전지 지금? 이 친구 나의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내 연락처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 초대할 수 있겠지?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어? 아닙니다 I2보다 SQ가 더 중요한 시대에요 스팟 스포션 검사님들이 더 중요한 네 네 네 지금 어 선생님께서 이건 관측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학생들 여학생들의 뒷담 문화를 없애야 되니까 일단 여자애들이 수업시간에 까칠하게 대들고 비판하고 따지고 하는 걸 수용해 주셔야 돼요 저는 물론 남자애들이 그래도 그렇지만 그렇지 난 저런 애들이 좋아 따질 때 따져야지 따질 때 따지지 못하고 약속해야 돼 야 야 양생들 강의를 좋아해 주었지 이런라고 그래서 약소하지만 매직 펑트 그 애들